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월세액, 의료비, 교육비 등 7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요.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환급액이 줄어들고 반면에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, 어떻게 해야 좀 더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? 연말정산 팁 함께 알아보시죠. 먼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형제, 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줘야 합니다.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 이용자가 아니라 발급받은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알아보실까요?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년 더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. 체크카드와 현금, 영수증,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%이지만 2014년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큰 경우 늘어난 사용분에 대해서 10%를 추가 공제해 총 40% 소득공제됩니다. 소득공제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죠. 하지만 현재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.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로 12% 내지 15%를 부담해야 합니다. 게다가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이 효과적이지만 그 이하라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됐던 자녀 양육비 또 월세액, 의료비 등 7개 항목은 올해부터 새 공제로 전환됩니다. 여기에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은 지출액의 15%가 새 공제되고요. 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지출액의 12%가 각각 새 공제됩니다. 또 무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새 공제로 전환됩니다.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750만 원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% 즉 75만 원까지 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때문에 자치 소홀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. 이번 연말정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세금으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